어허 여 섹시백과 함께 시작되는 정준형의 섹시 댄 자 시작합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 싫어요 하지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준형씨 올라오고 있어요 골반을 튕기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코미댄스 아니에요 섹시댄스에요 섹시하게 해줘야 돼요 진지하게 진짜로 이정도면 섹시해 전지형씨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 만들고 가네요 우리 많은 분들이 춤추지마 라고 보내주시고 계신데